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매콤달콤달콤 새콤달콤달콤 핫도그 소고기 양념소스 청양고추 잘 꼬리 흑미를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저는 찹쌀떡을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그는 찹쌀떡을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그리고 마늘을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매콤달콤달콤 아삭아삭 마요네즈 뼈뼈뼈 아이스크림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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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치즈소스 오돌뼈 초콜릿 잘 먹으면 더 맛있네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